바로 그 라는 의미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더 칼, 더 를 붙여줘야 돼요. 더 북 온 더 테이블 피아노를 연주하다 그러면 그렇죠. 플레이 더 피아노 오늘 6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정관사 어, 언 어 를 붙이느냐, 언을 붙이느냐 그걸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정관사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정관사 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사라는 건 뭐냐 더 라고 표현을 하며 자, 거기 좀 밑줄을 걷어놓을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를 보시면요. 바로 그 라는 의미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정관사 더 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더 를 보시면 무조건 뭐 바로 그 이렇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원 관사가 없는 명사는 주로 대표성을 의미한다. 이건 배웠고요. 포인트 원 정관사는 늘 명사 앞에 붙여준다. 당연하죠. 포인트 원 정관사 더는 명사의 단수형 혹은 복수형에 상관없이 둘 다 앞에 붙인다. 다시 말해서 더는 단수냐 복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로 바로 그 이걸 표현하기 때문에 뒤에 단수명사 혹은 복수명사 혹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뭘 의식해서 한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운 부정관사는 하나의 라는 의미가 아예 딱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수명사일 때만 어를 붙여줬죠. 오케이. 그렇게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관사에 관해서는 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관사가 없는 명사를 배웠고요. 부정관사가 있는 명사 공부를 했고요. 정관사 더가 붙는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복습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플라워 그냥 플라워 이렇게 쓰면 뭐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는다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꽃, 대표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어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공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부정관사가 있는 명사. 어, 플라워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한 송이의 꽃 특정하진 않은데 그냥 수많은 꽃 중에 한 송이의 꽃 이거를 얘기하는 표현이다. 오케이. 세 번째, 더가 붙는 명사죠. 더 플라워 이렇게 얘기하면 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그가 나와야 돼. 바로 그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특정한 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특정되는 바로 그 꽃. 이걸 더 플라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벽하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해볼게요. 오늘 정관사를 공부하니까 마지막으로 정관사가 쓰이는 용법 간단하게 몇 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특정하게 쓰여야 되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만 네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충분해요. 첫 번째, 명사 앞에 반드시 덜을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앞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앞에 나오는 문장에서 어떤 명사가 뒤에 문장에서 또다시 반복될 때 덜을 붙여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문장이 있어요. We have a car. 우리는 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차 한 데 있어. 차를 샀나 봐요. 차를 사서 우리 차 한 데 있어. 근데 그 차, 매우 비싼 차야. 앞에 a car,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를 뒤에서 의미하는 거죠. 이럴 때 특정된 차를 표현을 하니까 the car, 덜을 붙여줘야 돼요. the car is very expensive. 앞 문장에 나오는 명사를 뒤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할 때 덜을 써줘라 이렇게 알아둡시다. 거기서 더가 없다고 보세요. 그럼 이게 문장이 되게 이상해요. We have a car. 우리 차 한 데 있는데 car is very expensive. 자동차라는 건 말이야 굉장히 비싼 거야. 말이 어색하죠? 관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I have a flower. 나 꽃 한 송이 있어. 무슨 꽃인지는 아직까지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냥 꽃 한 송이 있어. 어, 근데 그 꽃이 장미꽃이야. the flower. 앞에 문장에서의 a flower. 이걸 뒤에서 또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지칭을 해줘서 바로 그 꽃이 장미꽃이야. the flower is a ros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 더. 책. book. 자, 테이블 그러면 그냥 탁자를 얘기를 합니다. on the table 그러면 탁자위라는 뜻이에요. 탁자위의 책.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한국말로 표현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책 중에서 탁자위는 바로 그 책이에요. the book on the table. on the table. 이렇게 제한적으로 수식해주면서 딱 특정하는 표현들이 있으면 명사 앞에 덜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book on the table.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the book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바로 그 책. 하나 더. flower. 꽃이에요. garden 그러면 정원이죠? in the garden이 뒤에 붙었어요. 정원 안에 바로 그 꽃.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 수많은 이 지구상의 꽃 중에서 정원 안에 있는, 그 정원 안에 있는 바로 그 꽃이에요. 특정을 해주니까 the flower in the garden. in the garden이 있기 때문에 flower 앞에 덜을 써줘야 됩니다. 이게 정관사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붙이는 경우 알겠죠? 명사가 제한적인 어떤 상황. on the table. 탁자 위에. in the garden. 정원 안에. 이렇게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명사 앞에 덜을 붙여라. 당연하죠. 세 번째. 이거 우리가 회화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냥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지칭할 때. 그렇죠. 이것도 바로 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문 좀 열어. 야, 저 문 좀 열어. 그렇죠. 우리가 회화상에서 open the door 이렇게 얘기하죠. open the door.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떤 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방이 더우니까 문 좀 열어. open the door. 한국말로는 바로 그 문 좀 열어. 이렇게는 안 하죠. 그렇죠. 이렇게는 안 하는데 영어의 의미로는 바로 그 저 문. 이걸 지금 특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 만약에 더가 없어 봐. open door. 이제는 해석하시겠죠. 문 열어. 이거 뭔 얘기냐면 door. 이게 뭐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을 얘기를 하죠. 문만 보이면 다 열어라. 약간 이런 의미예요. 옛날 뭐죠? 스즈메의 문단속 아세요? 그런 만화 있죠. 문단속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이게 말이 좀 어색해. open order을 써도 마찬가지. 부정관사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open order 그러면 문 하나 열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 안에 문이 막 수십 개인 거야. 그중에서 그냥 하나 열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회화상에서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이런 상황이 별로 없죠. 그래서 open the door. 더가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하게. 창문 좀 봐봐. 저 사람 뭐지? 창문 좀 봐봐. 이미 어떤 창문인지 알고 있죠. look at the window. look at the window. 더를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정관사 더를 붙인다. 지금 뭐 사실 따져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들이 더 이러면 바로 그.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거는 사실 의미라기보다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게 또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회화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희 강의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문법을 설명하면서도 회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화 중에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악기 앞에는 미국 사람들이 덜을, 정관사 덜을 붙여줍니다. 이거는 바로 그. 이 의미보다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게 뭐냐면 별 의미 없이 그냥 약속해서 여기 더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악기 앞에는 반드시 덜을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공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피아노 연주하다 그러면요. 연주하다 그러면 우리가 놀다. 플레이라는 단어 있는데 플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플레이라는 단어가 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게임을 하다 할 때도 플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하다 그러면 그렇죠. 플레이 더 피아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덜을 붙여줘요. 여기서 더는 바로 그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회화상에서 많이 하시다 보면 그냥 입에 익어요. 알아두세요. 하나 더.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해볼까요? 그렇죠. 플레이 더 바이올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완벽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어자리에 오는 명사의 표현법 단수냐 복수이냐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관사, 부정관사 붙이는 방법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의미 전체 다 파악하시고요. 혼동하지 마세요. 아마 제대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관사는 헉, 관사 아무것도 아니지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